김난도 교수님이 예측하시는 2022년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타이거 or cat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거 or cat은 이제 그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트렌드가 담겨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김난도 교수님이 2022년에 뽑은 트렌드 코리아는 타이거 or cat 각각의 그 단어의 알파벳의 의미를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or cat이라고 한 이유를 먼저 살펴볼게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은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지금 해석할 수 있어요 2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횡행했죠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회를 가져오기도 했죠 그래서 위기를 이제 피하지 못한 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 코로나19 속에서 기회를 잡은 기업들은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타이거 or cat의 의미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은 호랑이는 커녕 고양이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알파벳은 대체 어떤 트렌드를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T입니다 T Transition into a Nano Society 라고 해가지고 나노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노사회라는 것은 극소 단위로 파편화된 사회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나노사회의 현대인들은 조각조각 흩어졌다가 또 비슷한 끼리끼리 재결합했다가 서로 메아리치며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ncoming Money Rush 뭐 I는 이제 Money Rush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입을 다변화하고 극대화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수입의 파이프라인 늘리는데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돈이 더 필요할까? 왜 돈이 더 필요할까요? 소비 지출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는데 우리를 둘러싼, 나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의 수익, 이게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Money Rush,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파이프라인을 늘리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게 된 게 결국 그 근본적 원인에는 경제적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가차 파워, G는 가차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제 득템력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인데 경제적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기 어렵다는 게 들어갑니다 득템력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차별화 수단이 금전적 지불 능력, 즉 돈이 많고 적음 이런 차이에서 오는 득템력 능력에서 희소한 아이템이나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에서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득템력의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줄 서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백화점에서 명품 사려고 줄 서고 기다리잖아요 백화점에 있는 명품들, 구찌,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런 것들은 돈이 있다고 꼭 그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기다리고 먼저 가서 돈을 지불해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외적인, 경제적 능력 외적인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운으로 쟁취하는 거죠 세 번째는 득템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증명하는 것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 외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템을 획득하는 그런 능력, 그런 전략이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는 Escape the Concrete Jungle인데 도시 사회,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도시를 떠나서 이제 시골적인 그 생활, 시골 고유의 매력에 푹 빠져서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트렌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도시와 시골 생활의 비중을 이제 구분해서 나누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러스틱 라이프라고 부릅니다 러스틱 라이프는 그 정도에 따라서 떠날기, 머물기, 자리잡기, 둥지틀기로 이제 구분을 하시는데요 도시를 떠난 사람들이 자연에 취하며 휴식을 즐기고 시골에 머물면서 색다른 일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일상화된 러스틱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도촌, 도시 농촌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서 자리잡기를 통해서 거점을 만드는 것은 물론 도시에서도 농사를 짓거나 시골에서 집을 짓고 나아가 자신만의 둥지틀기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더욱 강해질 거라는 거죠 이제 R은 헬시 플레저입니다 건강관리도 즐거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요즘 사람들의 건강관리법을 헬시 플레저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헬시 플레저대 건강관리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식단관리 헬시 플레저로 건강과 동시에 맛도 있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맛이 없는 음식을 일부러 먹는 게 아니고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는 음식을 먹는 거죠 두 번째는 피로관리로 한 번 쉴 때 집중적으로 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멘탈관리로서 불안한 멘탈 속에서도 위로와 재미를 추구한 것을 말합니다 O는 이제 X틴이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한민국 소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가 1965년에서 1979년생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풍요로운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형성된 개인주의적 성향 그리고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세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소비시장들은 이제 이 X틴들이 이끌 것이다 소비 분야에서는 앞으로 이들의 소비력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틴 유얼 셀프 루틴 라이즈 유얼 셀프죠 바른 생활 루틴인데 루틴을 통해서 스스로의 일상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요즘 사람들을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생활 루틴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에서 뭔가 목표를 만들고 자신을 묻고 함께 습관 공동체를 만들어서 타인의 도장을 받고 매일매일 돌아보며 의미 부여함으로써 작은 성취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루틴이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기 다짐적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경쟁의 농도가 짙어진 만큼 희망의 밀도는 옅어졌잖아요 그런 나노사회 속에서 자신을 바로잡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미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패턴이 나타나면서 이런 루틴한 유얼 셀프 바른 생활 루틴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넥팅 투게더 스루 이스탠디드 프리젠스 실제감 테크라고 하는데요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제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실제감이란 게 대체 무엇이냐 실제감이란 것은 마치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감 테크라는 것 결국에는 얼마나 현실에 근접했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실제처럼 존재한다고 인지하는가가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이런 실제감 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다중감각, 감각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동지성으로 바로 지금 함께한다는 인식 세 번째는 체험성으로 현실의 움직임을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크 커머스, Actualizing Consumer Power라고 해서 라이크 커머스가 뜬다고 하는데요 이 라이크 커머스라는 것은 생산과 유통의 새로운 과정을 소비자들의 좋아요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라이크 커머스입니다 즉 우리가 눌러주는 좋아요 이 버튼 하나로 어떤 물건이 기획되고 생산되고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크 커머스의 3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개별 크리에이터들이 팔로워의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해서 수요를 확보한 뒤에 제조 전문 업체에게 ODM을 맡겨서 생산하는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팬들에게 이미 팔 것을 전제로 하고 생산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두 번째는 제조업체가 직접 소비자 선호를 예측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자사모를 개설하는 모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개별 소비자 수요를 집결하여 공동구매 혹은 선주문 방식으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여 생산당가를 낮추고 재고 부담을 더 넣은 거죠 그러니까 미리 소비자들한테 주문하자 주문하세요 하고 주문을 받아놓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인 거죠 네, Tell me your narrative 해가지고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마지막 T죠? T에 해당하는 트렌드입니다 이건 뭐냐? 현대사회에서 내러티브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자본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내러티브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라의 주체가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로서 뭔가 굉장히 강력한 자본의 역할을 한다 단순히 이 이야기가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스토리를 만들고 판매 그리고 유통 이런 것에 모두가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자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중점을 준다면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 어떻게 구조화해서 이걸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돋보적 내러티브는 결코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브랜드의 유일무이성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정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주는 브랜드 파워 우린 많이 알고 있죠? 어떤 브랜드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핸드폰 품질관리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핸드폰을 개발되자 그것을 한 대 모아서 공장에서 불태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삼성에 삼성은 정말 확실한 물건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돋보적 내러티브를 만들면 삼성이 만드는 스마트폰, 삼성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다른 브랜드에서 높아지는 거죠 삼성은 물건을 제대로 만든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러티브 자본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나라 한국의 트렌드는 타이거 오발 캣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형, 러스티 라이프, 해시 플래저, 엑스틴 이즈백, 바른생활 루티니, 실재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이런 키워드들이 2022년에 한국을 지배할 것이다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트렌드를 잘 아시고 자신의 생활이라든지 사업의 기회라든지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신다면 이 책의 한 권의 가치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트렌드를 아시고 여러분의 2022년 계획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